아까 전에 오레기야 오빠한테 난 물고 싶어! 난 깨무는 고양이야! 이렇게 했었다. 오레기가 물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안 물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반성했잖아. 그치? 애기 먼저 코코리 하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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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고, 이쁘. 알짝 알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 아닌데? 이, 짜증? 이, 녀석이? 안돼. 안돼. 아이고 빨라 아이고 빨라 아이고 깜짝 놀랐네 귀여워 무라! 무라! 진짜 무라 어떡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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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손 좀 내려놓고 얘기했을래요? 응 이 자식이랑 재워주려고 누웠더니 응? 아가 이제 코코리 하자 이제 얌 많이 코코리를 코코리를 해야 되는데 뭐해? 이게 아니지 나의 장난감으로 알고 있네 이 자식이 일로 간다? 일로 간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이쁘다 이쁘다니까 이 자식이 그냥 얼굴만 잘생겨가지고 그냥 물어봐 세게 물어봐 그럼 계속 물어봐 아니 아이고 진짜 아파 아프다고 하시라 이쁘다 응? 에이 간지마 이제 그만 물고 코코리 하자 이제 진짜로 은근히 어디잉?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네 아이는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네 야 어른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어? 딴집다고 아니 너 이 자식이 그냥 너 어제 누가 그렇게 어?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 자식아 어? 누가 그렇게 이쁘다 이쁘다 이쁘니 얌전히 코코리 해야지 얌전히 코코리 해야지 아기 아유 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리와 우리 애기 애기 예쁘다 해줄게 일로 오세요 츄르 줄게요 우리 애기 츄르 줄게요 일로 오세요 옳지 오이야 알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쁜이가 그냥 잠투정도 안 부리고 난 깨물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억울해 아까 전에 오레기야 어허한테 난 물고 싶어 난 깨무는 고양이야 이렇게 했었다 물지 말라고 하니까 오레기가 쟤가 안 물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반성했잖아 그치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 츄르를 주기로 했잖아 사실은 이건 츄르야 분명히 치약을 따는 소리가 들렸겠지만 그건 기분 탓이고 치약? 치약 아니야 츄르야 이거는 이쪽도 한번만 한번만 성공 어때 맛이 어떠냐 치약 맛이 어떠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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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 안 돼 놀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무는 아이에겐 츄르르 를 안 주신대 아잇! 아잇! 아아아아아아악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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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